그럼 또 계속 가야죠. 이제 스폰지 파일을 배워야 될 시간이니까 마지막 마법을 배우는 거죠 드디어 마지막 마법인가 아주 유용한 마법이죠. 저게 야 언제 저에게까지 뭐야 야 저 친구 다리도 좀 빠르지 무슨 소리야 이 과정을 다 패스하고 아 이게 스폰지 파이만 있으면 저게 빨리빨리 올라갈 수 있는데요 저 위층에 뭐가 있을까 한 번도 안 가본 것 같은데 스폰지 파이 어 이거 올라와 봤죠 아 여기 거기구나 돈블드어가 있는 방 스폰지 파이 스폰지 파이 그래요 또 나겠죠 그래 왜 또 나야 늘 나야 에이 아 지금 점수 긁을 시간이에요 네 게이 아닙니다 네나 그래 그가 여기 앞에 있는 것들은 그가 모양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가 양이 궁극을 아래서 그쪽으로 를 해당하는 궁극을 하여 덧붙일 수 있어요 이 작업에 있는 3가지가 있어요 각각에 너는 정확하게 정확하게 더욱 넘어갑니다 1번 시작 완벽해 이 마법이 참 재미있는 마법이죠 퐁퐁이 딱 생긴 것도 퐁퐁이처럼 생겼잖아요 용수철 5점 이제 500점이 넘어가네요 시작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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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그리지만 않으면 별로 어려울 것도 없어요 끝 15점 520점에 육박하는 점수 이제 심화 과정 도전 스펀지파이 별거 없을 것 같으니까요 아 이건 알잖아 어 필없는 얘기들 어 머리를 치면 뭔가 또 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없네요 나왔죠 저기 네 다른 내용이니까요 왜이래 먹으려고 하지마 내꺼야 아 왜그래 올라가지마 아 아 아 참 던져서 강낙콩을 한 개밖에 안 세요 얘가 바닥에 강낙콩이 떨어지면 먹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나오니까 맹렬하게 달려들었죠 한 개 바닥에 대고 스펀지파이 있으면은 이렇게 튀어나오죠 그럼 여기서 점프 아 좋다 없네요 아무것도 뭐지 저 옆에도 뭔가 있죠 그러면서 점프 오오오 점프 아씨 저 어떻게 가나 못 가나 가고 싶은데 아 못 가나 봐요 저쪽에는 아직 어떻게 가는거지 아 재밌는데 퐁퐁이 그래서 습 얍 아 이게 안되죠 아 안되네 끝에서 그냥 살짝 점프해도 안되나 그냥 안되네 어쨌거나 같은 높이 여기서 그냥 이렇게 뛰어도 요정도 높이로 일단 그냥 가볼게요 아 다쳐버리네 뭐 어떻게 가라고 되어있는거야 뭐 똑같은 애들이라는거죠 오 뭐야 피한거야? 뭐야? 뭐지? 뭐 별거 없네요 쟤도 스폰지파이 스폰지파이 켜주고요 어디로 갈까나 뾰어? 어? 저기 못가? 쟤 쟤 어떻게 가는거지? 다치겠지? 스폰지파이 오오오오 앞으로 저기 갔다올걸 앞으로 튕겨나가서 저기 3개를 먹을 수 있었지만 저런거 먹지 않겠습니다 와우 아슬아슬하게 뭐 굳이 요거 3개 에휴 저건 먹어야겠다 먹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기 왠지 은색카드 같은거 줄 수 있으니까요 은색카드까지는 아마 안줄거에요 느낌상 강낭콩 강낭콩의 삘이죠 지금 그럼 미리 까놓으면 좀 그렇지 아프니까 뭐니? 아 역시 강낭콩이란 말인가 자 어 뭐 빛이 너무 들어오는데 그냥 퐁퐁이를 계속 뛰면 어 여기 또 저장이 있죠? 저장해주고요 별이 있네요 저 위에 뭐 올라가? 뭐 또 굳이 올려 어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어 뭐야 한 마리 더 있네 오! 이 친구는 자퇴하네요 마법을 다시 맞추고요 얘는 좀 그 얄팍하게 생겨서 그런가 마법에 한 번씩 안 들어갈 때가 있네요 조심해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아 어 좀 빨리 밀어서 밀어주고요 밀어준 다음에 여기 올라가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스펀지파이 켜주고 이거 켜준 다음에 앞으로 달려와서 밀어준 다음에 스펀지파이 켜주고 위로 가면 되죠 요롱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내려오네요 열리면서 엇 어 잠깐만 계속 계속 할거야? 어 언제 사라질건데 오케이 자 뭘까요 여긴 뭔가 앞에 플리펜더 모양이 있죠 허 허 거침이 없구만 여기서 안 닿죠 닿나? 안 되죠 그럼 띠어볼께요 그러면 너무한데? 안 되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된거야 이게 이거 넣어야되나보죠 어 다 들어갔는데 너 거기 들어가라 그냥 아이고 맞았다 얘도 그냥 넣어버릴게요 아 좀 다 들어갔는데 들어가버려 아이고 넣어주자 여기 내려가면 올라갈 수 있는거야 아이씨 안되죠 여기 넣어주고요 땡겨주고 이렇게 짱 들어주면 오오 아래 뭔가 길이 열렸죠 오 위험해 은색카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 여기가 안된다고 어 되네 아 뭐지 삽질 공기 하나 있죠 아까 받은거 공기 하나 열리고 점프해서 올라간 다음에 어 됐죠 문 열렸고 내려간 다음에 잘라주고요 어 어 노래가 끝났죠 갑자기 뭐지 뭔가 있지 않을까 어 뭔가 있게 생겼는데 아무것도 없네요 아무것도 없죠 아 아 아 귀찮으니까 그냥 없애고요 여기로 왠지 가야될 것 같죠 저쪽 뭔가 또 구멍이 있네 아 에너지 채우라고 네 에너지 고맙게 먹어야죠 아까 에너지 달았으니까요 과연 거북이한테 맞을 줄이야 뭔가 여기로 가려면 계속 위로 올라가야될 것 같죠 뿅 뿅 뿅 뭘까요 이 아래로 떨어뜨렸는데 어 뭔가가 위에서 왔다갔다 오리고 있어요 아 그 귀찮은 요정인가 루모스가 어디로 연결돼 있을까요 물이 흠 흠 흠 흠 흠 흠 상관 없는 것 같죠 딴 데는 일단 별 먹어주고요 흠 그래서 또 한번 저장이 나오네요 저장해주고요 흠 흠 스폰지 파일 하면은 아 아까전에 봤던 거기죠 뾰로로로로롱 어어 아까는 어우 뭐야 이거 깜짝아 어우 어떡하나 어떡하나 얘가 길인거 같죠 어? 어우 허허 뭐죠? 그냥 AHP만 있는거 같아요 별거 없네요 이리로가서 스쿼트 스쿼트 잘라주세요 펀치파이크 여기서 점프하면 뾰로 이리로 한번에 가죠 알로모라 해주고요 펀치파이크 펀치파이크 오우 펀치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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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위험했다 뿅 오우 올라가구요 뭐 먹어야 되나 저 아래도 있었는데 상관없나? 어 여기로 가면 루모스가 있죠 저기 어 뭐지? 저기 뭔가 열렸어요 지금 뭔가가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는 여기 어딘가에 뭐 뭐 없어? 어 있죠 여기 뭔가가 나왔어요 과연 저쪽으로 가겠죠 분명히 어 역시 야 재밌다 은색 카드 이건 과연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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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간다고? 금이 투명한 것 말고 올라가야 되잖아 무섭게 여기는 위로 올라가겠죠? 저장 깜깜해 있겠죠? 만수의 별만 이제 얻은데요 어휴 어휴 아이 깜짝아 눌러주고요 문이 열렸죠? 어 저기 루모스가 있네요 루모스 눌러줘야죠 어딘데? 어디야? 저기 있나봐요 그럼 빨리 가야죠 오우 이렇게 좁은 공간에 이런 친구들이 있어 아 여기죠 오우 오우 아 이럴수가 이거야? 별게 없네요 오 어디가 내가 왔던 길이야 오 어디가 내가 왔던 길이야 이거가 죽여 물량 만들어야 되니까요 뭐 옆에 별다른거 없구요 뭐 옆에 별다른거 없구요 점프를 해서 올라가야겠죠 저기 점프 그러면 내려가버리네요 어차피 저기 스펀지파이가 나왔으니까 별 의미가 있죠 그러면 이 친구가 어 갔네 위로 올라갈 수가 있네요 옆으로 해서 뭐지 때려서 어 뭐야 안 죽었어 때려서 넘어트려 주고요 뭐 솔직히 뭔가 있을것처럼 생겼죠 뭐 이게 전부야? 뭐 이렇게 웅장하게 양옆프로 열리고 그래 뭐가 어필가 없었지 올라갈게 뿅 오우 깜짝아 아 이 친구 또 나왔어 아이 좀 저리 가라고 오우 다 좀 저리로 문이 열렸죠 지금 옆에 어 어우씨 두방을 맞춰야되요 쟤는 시네라서 뭔가 면역이 좀 있네요 튕겨서 올라가주고 하늘에서 날려주고요 어 아무것도 없죠 어 뭐야 그냥 떨어져? 헥 그냥 떨어져도 괜찮은거야? 어 여기가 바뀌었죠 원래 여기가 아까 새로였는데 별을 먹어주고요 저장하고 가서 어우 뭐야 이거 원추는거 없어? 왠지 맞으면 불편할 것 같죠 여기 밑에다! 아하안 대해 와 말도안돼 아 진짜 너무 빨리 도네요 아이씨 아이씨 하필 왜? 아니 타이밍을 왜 못 잃지? 바본가? 오케이 흥! 이때다! 오케이 아이 뭐 단순한 타이밍인데 그걸 못 잃고서 두 번이나 죽는 거야 뭐가 있죠? 오 위에 그림자가 있어서 뭔가 했더니만 열어주고요 뭔가 있을 것 같죠? 뭔데? 오 여기 위가 아래가 여기 오는구나 오 여기구나 카드 역시 저 위에는 또 어떻게 올라갈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저기 밖에 못 가는 것 같죠? 버릴게요 그러면 바로 이제 끝났어요 예 끝났네요 이제 여기서 그냥 어? 뭐 또 있어 여기? 뽕 뽕 뽕 뽕 오 위험했다 뭐 있나? 왜 저쪽으로 튕기지? 이게 끝났네요 어쨌든 만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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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리 하리 위클리어 헬스웨트 세리머니가 시작될 오케이 아니 지금 그럴 때가 아냐 기숙사 발표한대잖아 점수 이거 뭐 있나? 그게 안 가봤던 곳이죠? 이쪽으로는 한 번 더 나온 적이 없으니까 이제 기숙사 점수가 여기였죠 그리고 이제 강랑콩을 마구 먹을 때가 오 아니에요 이럴 수가 쪼려 잡혔어요 야 역시 슬리데린이 귀심이 어마어마 하네요 얄미운 놈 아, 못 먹었네요. 저기 못 갈 줄이야. 아, 이런. 이제 마법을 다 배웠으니까 이제 본 내용밖에 안 남았죠. 물바닥. 으응. 글루? 거기로 가? 잠깐만. 맞자, 저기로 가 생각했구나. 아, 왜 절로 떨어지는 거야? 뭐 없나? 그래, 너 뭐 갖고 있냐? 헉, 수능 카드? 수능 카드는 내가 거래를 또 하지. 또 땅에 던지네. 또 하나 해봐. 땅과 주나? 오오. 모은 보람이 있네요. 뭐, 이것저것 주는데. 아, 잠깐만. 뭐 옆에 거 먹어야지. 기다려봐. 뭐라고? 안 했는데 안 먹을 게 있다고? 아, 뭐 옆에서? 어어... 뭐야, 하리. 어어, 열심히 엎네요. 어디, 하리? 뭐, 하리? 뭐, 하리? 뭐, 하리? 그 말할 수 있냐? 어, 안 해. 친구들이 많아졌네요 어차피 이것도 생겼고요 그래서 저장 한번 가볼게요